비가 밝아요 소소한 인심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활동가들이 많고 또 시민단체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도서관이 일단 곳곳에 많아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지원해주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다라는 정능동은 특히 개울장이라는 게 있어요 정명찬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소하게 여름에는 한 집에서 감자 쪄 와서 그냥 여기 의자 먹고 앉아서 길에서 먹고 사람들을 모임에 가보니까 서로 일을 잘하고 배려가 많더라고요 걸을 곳이 많다고 해야 되나? 가까운 곳에 문화유산들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성북천에 턱받이 같은 게 조금 높아요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쉬는 곳 아니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숲은 있지만 공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유 공간들이 사용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디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센터도 요즘에는 되게 돈을 좀 받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독거라든가 좀 뭐라 그럴까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복지라든가 그분들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신하다? 마을로 단위가 작아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? 빈주주의가 뭐지? 정확히 정의를 설명해봅니다 우리 마을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주민도 그냥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? 아우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잠잠해 있었다면 그런 언어나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좀 더 쉬운 말로 풀이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거 다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,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치료가서도 마을 상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